오, 여미가 왔구나. 근데 감균이 딱.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. 가서, 간다고. 감균이 좀. 재미있지. 빨리 맥주만 먹여야지. 다행이네. 많이 먹었잖아요. 어. 어때요? 아니, 고생이 많이. 어. 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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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울지게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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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쓰러와! 이 경기가 끝나면 이로써 시상식이 의행되겠습니다. 시상식에 참가할 선수는 독장 사장하시고 시상식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. 이 경기가 끝났고 시상식에 참가하십니다. 많이 먹었죠? 하늘이 몇 가지'. 누구나. 어? 가짓거리야. 하늘이 몇 가지. 안녕히 아는데로. 아음대로 무꽉. 이 경기가. 막 ג에야, 이 경기가. 다행이네. 으이. versus 이 경기를 넘어. 아휴. 뭐 뭐 또 예상식을 한거고. 감사합니다.